워크투게더 안녕하세요. 워크투게더입니다. 명동 지역을 보여드릴께요. 명동 지역입니다. 오늘은 워크투게더입니다. 오늘은 명동 거리에 잠깐 나와봤어요. 요청이 있어서 나온 거긴 한데 일단 오늘은 영어하고 한국어로만 코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언어는 자신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워크투게더입니다. 안녕하세요. 명동이 여기로 말해요. 영어에는 한국과 한국어는 다랍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명동역입니다. 명동 그리고 나의 명동역입니다. 옛날에 유니클로 있었던 This is Mirior's building which has CGB and Uniqlo was on this building But as you see, this place seems pretty dead 보시는 것처럼 유니클로 나가고 나서는 건물 자체가 완전히 죽은 분위기에요 아, 이 건물이 Mirior's building 보시면은 뭐 아예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I'm sorry, this one is Mirior's building Let's see what it looks like So, entrance is not open 입구도 닫았어요 그리고 공연하던 곳은 지금 그냥 휴식 장소가 되었고요 솜사탕 파시는 분들은 있네요 There's some cotton candies 그래도 어떤 K-POP 그룹이 뭐가 있었나봐요 New East네요, New East And this is one of the most expensive stores in Seoul, in 명동 area, the Nature Republic It's always still here 영동에서 제일 비싼 임대료 중 하나였죠, 네이처 리퍼블릭 이건 그래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주말이라서 그런지 이 정도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평 낮에나 평일 저녁에 오면 완전히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말이라서 그래서 여기가 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오는 날은 저녁에 오는 날은 저녁에 오는 날은 저녁에 오는 날은 저녁에 오는 날 아, here, and stores 그래도 주말이라 그런지 꽤 많기는 해요 보시면은 그냥 닫은 건물들이 많아요, 주말인데도 여기도 지금 문 닫았고요 This one is closed too 보시면은 전층인데 그 다음에 미샤는 멀쩡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가게도 문을 닫았어요 아마 보석 관련 가게 같은데요 그래도 완전히 문을 다 닫진 않았네요 스페인어가 주변에서 들려요 확실히 주말은 주말이네요 또, 핫바 같은 것도 있네요 이것은 합밭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동의 메인거리 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명동 메인거리 중 하나죠? 4월 19일에 롬만티 사이즈 이런 내용인데 여기도 또 비었네요. 그리고 맞은편도 비었어요. 이곳은 엠티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빌딩도 죽었어요. 여기도 임대문이 되어있죠? 그러면 반대쪽은 어떨까요? 여기도 보면 여기도 문을 닫았고요. 로얄스킨이라고 되어있는 곳도 닫았고요. 로얄스킨이 닫았고요. 로얄스킨이 닫았고요. 반대쪽은 예쁜 스키입니다. 스와치, 빌라, BTS는 아직도 열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이 명동의 오피스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로컬 한국 브랜드들이 열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은 대부분 오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브랜드, 물론 핀란들은 한국 브랜드이지만, 문을 닫은 곳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찍어본 게 처음이라, 일단은 좀 많이 어색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이키. 이건 나이키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약간 바네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 가게도 있고요. 주말이라 그런지 진짜 많아요. 여기는 닭꼬치 같아요. 여기는 닭꼬치네요. 여기는 닭꼬치네요. 오늘 스페인어가 진짜 많이 들려요. 여기 허니버터아몬드 가게도 문을 닫았고요. 아, 허니버터아몬드? 엄청 컸던 것 같은데. 여기도 문을 닫았고요. 어, BTS 노래도 들리네요. 여기도, 어, 컬처스타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에도 브랜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문을 닫았네요. 무슨 브랜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의 건물은 마침대에 옷을 닫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있는 곳은 또는 다르게 잘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이 주말에 오는 시간에 왔어요. 오늘은 가장 많은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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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의 할아버터가 있어요. 계란의 할아버터가 있어요. 저 계란빵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음료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음료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크로뿔입니다. 크로뿔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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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집에서 샀어요. 하지만 당신은 마이홍돔이예요. 다음 시간에 면홍돔이예요. 아직도 많은 스트로뿔이예요. 이것은 마이홍돔이예요. 네. 이 아이스크림이 좀 더 큰 폭발이 있었는데, 현재는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크로즈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스크림이 곧 여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라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뭐 열겠죠? 이렇게 메인 명동거리에 다둥 가게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여기도 닫았죠 그리고 헬리카 폴리카 그리고 줄 서있는 가게들이 거의 없어요 ABC 스토어도 있고요 생각보다 배너들이 많이 달려있네요 이번에는 무슨 배너인가 봤더니 엔하이프는 하이브의 카니발이에요 이쪽으로 오면 그래도 메인거리가 이 정도로 닫은 가게가 많은데 사이드쪽은 얼마나 하겠어요 보시면 사이드쪽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아보이진 않는데 닫은 곳이 많긴 합니다 그 다음에 보자 오늘 날씨도 좋아요 주말 오후라서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오후데 사람이 많긴 해야겠죠 여기 H&M 스토어는 문을 열었네요 H&M, The Globe Brands, The Open And this one is closed Now this is one of the main streets I just came again And on the right side is 명동 가스로 And the left side is a 롯데 디파트먼스스토어 오른쪽은 명동스탕 쪽이고 왼쪽은 롯데 백화점이죠 여기도 길거리 음식들이 많네요 그냥 좀 이렇게 간단한 것들 그리고 일단은 명동성광 쪽으로 갈게요. 그리고 여기 가이드본도 계시네요. 원래는 항상 진짜 되게 바빴는데 요즘에는 한국 사람들 밖에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 여사는 그녀의 여사는 공원님의 여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데는 데에 대한 구원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사는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 좌측에, 이 좌측에, 첫 벌레가 없어졌어요. 빈 가게들이 진짜 많아요. 여기도 N.I.P.N이 있네요. 다음 계속 걸어봅니다. 주말 오후라서 사람 많아요. 사실 명동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상권이 죽었다고 봐야겠죠? 명동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여기고 하지만 모든 가게가 죽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약간 이상해. 이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많은 가게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한국인들이예요. 한국인들이예요.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나 다른 나라들이예요. 이제 명동 꺼쓰리죠. 명동 성당 쪽으로 걸어갑니다. 오 드림캐쳐. 드림캐쳐. 여기가 야경 보면 되게 예뻐요. 빌딩들이 다 불이 켜진 상태로 오픈하기 때문에 야경이 꽤 예쁩니다. 보시면 명동 대성당. 명동 캐슬리 캐슬드라고. 그렇죠? 사실 명동 쪽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 중 하나일 거예요. 보시면 주변에 앉을 수 있는 공간들도 많아요. 밤에는 요즘에는 통제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There's quite many seating area. And this place is quite nice as I said. But sometimes it is controlled. And not allowed to go up there. I think it's due to COVID. 명동 성당입니다. So this is 명동 거스리드로. 명동 성당입니다. Because today is Sunday, I'm not going inside. It's quite peaceful Sunday afternoon. And their temperature is about 18 or 20. So it's really nice to walk around. 지금 온도가 영상 한 18도에서 20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긴팔과 반팔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날이 진짜 걷기 좋죠. 여기만 올라와도 이렇게 건물들이 높게 있어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There's quite high buildings around here. So it's quite nice view. I'm not a talkative guy, but it seems like too much information. I'm just talking because I feel like I need to keep talking. 원래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닌데 평소 이렇게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말이 진짜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오후라 날씨가 진짜 좋네요. 해도 저기 떠 있고요. Because it's like 2 hours before sunset. So sun is quite low. And the light is very smooth and looks really nice. So still I really love to walk around here. Let's see the sky. It's a really lovely sunny day. Oh nice. 오늘 진짜 다시 좋죠.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쓸데없는 잡담을 주절거리면서 걸어봅니다. 이제 다시 명동 쇼핑거리 쪽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다시 명동 쇼핑거리 쪽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명동 쇼핑거리 쪽으로 돌아갈게요. If you come to 명동 쇼핑거리 쪽으로 돌아갈게요. If you come, then you can go inside. I'm not quite sure because of the coronavirus. But still I believe so. It's just like the ice crea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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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not sure what you're doing. No, no, no. My husband's wife.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Even though my husband and I aren't sure when they sit the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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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ot sure when I'm sure it doesn't look like it. 보통 명동엔 밤에만 와서 그런지 낙풍경이 좀 낯선해요. 아... Most of the time I come to Myeongdong at the night time. So the looks at daytime is kind of weird for me. And this tour has like a twist potatoes. And this is one of my favorites. Now it's one of the sidewalks. I mean side street of the Myeongdong. Yeah, I need to change what I said. It's not bad. And here's the right side of the street. It's all sold out. There are lots of things in the street. There are a lot of things in the street. This one is Myeongdong Gyoja. It's one of famous noodles and dumplings. I mean Korean mandu place. But they said it's Gyoja. There's really many people. I will just walk towards some smaller street. There are stores on the side used to open. And they're just open. I'm not sure about this place. But Kpop residence, it's kind of a hostel or something. But I don't know what I'm saying. I'm not sure about this place is but Kpop residence. 무슨 건물인지 저도 모르겠네요. 오, 그 월은 블루. 제 영상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요. 제 영상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영상에 파란색의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우선 낮보단 밤쪽 비디오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도 가게들은 다 오픈했네요. 이쪽은 샵이 그렇게 많은 골목은 아니라서, 일단은 그냥 걸어봅니다. 다시 상대적으로 메인 거리로 나가보겠습니다. 오, 요 가게도 문 닫았네요. 아마 이렇게 조금만 사이드로 빠져도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열려있는 가게도 많지만, 여기도 닫혀있고요. 하루 옆에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1층도 닫혀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닫혀있고요. 이것도 임대죠? 그 다음. 그래, 얼마나 많이 닫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동이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이 가게도 닫았네요. 이 식당은 20%에서 30%의 식당은 없죠 하지만, 20%에서 30%의 식당은 없죠 아마 10%에서 20%에서 20%에서 10%에서 20%의 식당은 없죠 그래서 메인 스트리트가 되는 데는 그렇게 많이 닿지는 않았는데 아마 거리 안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닿았죠 그래서 블랙핑크 블랙핑크네요 여기 오렌즈 광고무대를 했었나봐요 그리고 보시면은 리사네요 그리고 안에 보면 제니도 있고요 다 블랙핑크 광고네 몰랐어요 일단 계속 명동거리를 걸어봅니다 여기 가게도 닫았고요 여기 이 가게도 닫았어요 그리고 여기 아리따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리따움은 닫았고요 그리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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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블랙핑크 광고네 그리고... 이것만 더 닫았네요 이것만 더 닫았네요 그래서... 이것은 메인 스트리트 그런데... 이렇게 많이 닫았죠 이것만 더 닫았죠 이것만 더 닫았죠 이것만 더 닫았죠 이것만 더 닫았죠 이 렁렉 만든 도구 이것만 더 닫았죠 이 렁렉웅에 그냥 나물리 이번 대 헤맷 다 닫았죠 이 렁렉웅에 찍는 곳이 그리스 워우의 암회 다의 베이징 비밀 여긴 덤핑마트 같은 게 있었네요. 이런 게 원래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아, 네. I'm not quite sure what this is for, but I think I've seen a couple of times while I'm walking. I will check my other work video. If you like Korean food, I mean, it might be quite a nice place. And also there's some snacks. And charcoal is some kind of things from other countries. See? 이거 마스크네요. 숲 마스크. This one, this one has Innisfree, one of their cosmetic brands in Korea, but this one is also closed. Now I'm back to Nature Republic, which is, as I mentioned, one of their expensive ones. Next we're back to Nature Republic. Then we're back to NJ Front. Now I got to go the next step. Now I got back to NJ Front. Then I got back to NJ Front. Then I got back to NJ Front. Another moment. The next step. So at NJ Front. And the next step. And there's another place that's been looking for. Let's go to NJ Front. So at NJ Front Park as well, 주말 풍경 보고요. 사람이 많아요. 원래 주말 풍경이라고 할 수 없지만. 메인 스트리트, again, there are quite many people not available to compare with before COVID, but still, yes. Let's work towards this one. 명동 쇼핑이 스트리트는 꽤 big, so if you just work all the streets, it takes about like 45 to 1 hour, it depends on how long you wanna see and how many shops you will check out. The MLB Store, and Giozia. 여기 또 하나 문 닫은 샵이 있네요. Bill Biblas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네요. 여기 라임프렌즈 있던 자리인데, 라임프렌즈도 못 타봤어요. This one is 라임프렌즈 스토리입니다. See? But it seems like it is close as well. It's 4K, no pad, no smoking, no food or drink. But yeah, it's closed. So it says 라임프렌즈 명동 flagship store is temporarily closed. And check their 홍대 store. But temporarily means sometimes, forever. 임시 휴업이라고 되어있긴 한데, 보통 임시 휴업이 항상 앞으로 영원히 휴업일 수도 있죠. 이 건물도 비었고요. 그리고 스파오는 오픈해 있네요. 점점 해가 지고 있어요. 여기가 아마 베네통 자리였던 것 같은데, 베네통도 닫았네요. This one is for 베네통. But this one is closed. Wow, this street seems even more look like dead. See? This is the money exchange. Wow. This street looks really dead. And this side also dead. So both sides looks pretty dead here. And this side also dead. 이쪽 거리는 진짜 완전 죽었네요. 죽었어. 여기도 세일 하다가 문 닫은 것 같고요. 이쪽 골목 안쪽을 보면 여기도 닫은 곳들이 꽤 있어요. 보통 탄전하는 곳들은 거의 다 닫은 것 같고요. 이쪽으로 계속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길거리 음식들 있었던 거 아시죠? 여기도 다 사왔습니다. 이건 슈퍼마켓, 하지만 이곳은 너무 닫은 것 같네요. 이곳은 정말 나쁘지 않네요. 메인거리 쪽은 열린 가게가 많아서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죽은 것 같네요. 프리티스킨이라는 브랜드는 지점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다 닫았네요. 아무래도 스킨케어 쪽이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던 거라 그런가 봐요. 여기도 닫았고요. 이건 핫도그 가게였고, 여기도 무슨 가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닫았습니다. 여기도 닫았고요. 이쪽 거리가 완전히 죽어버렸네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슬프네요 슬퍼. 여기도 닫았어요. 여기도 코스메릭 화장품 팔던데 같은데. 이게 보통 살아있는 곳이라면 닫아있는 가게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뭐 홍대 쪽도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걸으면서 보면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왠 다리에 있네요. 근데 명동은 진짜 죽었어요. 슬프다. 이게 마주 보고 있는 가게들도 그래요. 여기도 닫았고, 옆을 보면 여기도 닫았고. 그렇게 오래 걷지 않았는데도 볼 때마다 닫은 가게들이 보여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알간보다 더 어두운 가게들이 더 열립니다. 그럼 여기가 완전히 열어야입니다. 이거 그냥 열어야 안되면 됩니다. 바로 부터 저는 다 열어야 된다고 해요. 아 계속 뭐 닫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슬플 정도로 여기도 뭐 티셔츠 같은 거 팔던 가게 같은데 닫았습니다 여기 있는 두 샵도 닫았구요 닫은 것들을 딱히 세다 보니까 화장국 가게가 이렇게 많았나 싶네요 여기는 뭔가 스타 101 뭐 그런 거였나 본데 닫았습니다 그럼 약간 또 골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참고로 여기 다시 명동의 메인 거리 중 하나입니다 톱10 스토어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쪽 골목을 갈게요 여기는 뭐 길거리에 좌판을 열어가고 팔고 있네요 아 여기 봉추찜닭 제가 종종 오던 가게인데 여기도 문 닫았네요 이 건물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통째로 비워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여기 까지 궁금하네요 여기 와의 원가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건 완전히 이러감이언이 근데 이건 완전히 완전히 Leslie교에 빠진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물이 여기서 볼까요? 용동에 진짜 자주 왔는데 자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지 닫은 건물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걸으니까 진짜 많이 보이네요 보면 안 닫았을 것 같은 가게도 2층이나 뭐 이런 데들도 닫은 데들이 꽤 있어요 단지 1층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잘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넌 모형대로 저를 내준 거라고 많이 했는데, 이럴수는 너무 많이 안 되는 게, 인간이 없다고 고청해서 아카라 그 잎은 시장에서도 이제 이 경제에서도 그 공간을 이용한 Dazu 탭을 방문한 거 같은 경우가 많아요 명동에서의 많은 명동에 있는 곳에 있었는데, 세컨벌이 또는 모든 곳에 있는 곳에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많은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어요. 예, 이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치킨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육수도 있고, 여기가 많으면, 여기가 많아서, 여기가 많이 먹었지만, 그렇지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6시 이후에, 이게 너무 많아서, 여기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일요일 전에 한 6시쯤에서 치킨도 자리가 없어도 못 앉았었는데, 장난이 아니네요. 여기는 나이키, 필라, 그쵸? BTS 그 이런 골목들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 시간대에 이 시간대가 없네요 아예 문을 닫았어요 연 가게가 없네요 이 정도 골목에서 이 골목은 진짜 이렇진 않았는데 여기도 제가 종종 왔던 골목이거든요 뭐 많이 먹진 않았지만 근데 들어갔더니 밤 같네요 이제 롯데백화점 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롯데백화점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신한은행 이건 뭐 일요일이라도 하는 것 같죠 다시 메인 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시 메인 스트리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 이쁘게바라 이병헌 이쁘게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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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닭꼬치 그 두 실제 여기가 케밥과 치킨 스키 그리고 달고나 그리고 안하이픈 그리고 이곳은 바닐라 컵 이곳은 바닐라 컵 Because all these streets are like cosmetics, but they are closed. 아시죠? 이 거리가 원래 화장품 가게들이 브랜드가 줄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 닫았을 정도면 이쪽은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아까 네이처 리퍼블릭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네이처 리퍼블릭은 닫았네요. 아마 저 하나만 유지하나 봐요. 이 네이처 리퍼블릭은 닫았죠. 저는 생각보다 그냥 메인 그리고 다른 곳을 닫았죠. 데상트. 왜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왜 아직도 이 도로가 안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걷습니다. 이쪽에 보면 여기도 또 임대가 있고요. 이 거리에 닫은 가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기도 또 닫았어요. 보이시죠? 털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 shops이 멈추고 있어요. but street stores, there are quite many... I really like the roasted chestnut. chestnut. 그래서 영어로는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제 마덤통수입니다. 만약에 내 번역을 느끼지 않으세요. 제가 마스크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어로는 영어로 말이죠. 이 옆에 가게는 뭐였는지 기억 안 나지만 화장품 가게였을텐데 문을 닫았습니다. 이쪽은 눈스케어에요. 눈스케어 쪽은 뭐 들어가봐야 하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신발 가게 있었는데 신발 가게도 닫았고 여기도 마스크 팔고 화장품 마스크 였죠 파는 가게들 다 닫았어요. 화장품 브랜드는 사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사가는 거에 의존을 했는데 그런 가게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죠. cosmex stores rely on chinese people and japan's people not really korean people because korean people doesn't buy cosmetics from here. so it's more like tourist area than many of them and even the bigger brands closed their store. i'm not sure what jimin 떡볶이 is but yeah it seems like available. so let's keep working this is the lotte department store and korea tourist police over here. and the more expensive items shopping the lotte avenue and lotte department store. 이쪽은 롯데 에비뉴얼이랑 백화점이 있죠. 그리고 뭔가 광고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슨 광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중국대사관 쪽 거리로 해서 돌아갈게요. 여기 내려가면 지하 쇼핑센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이쪽은 비용 conventional 소속입니다. Northeast 경고가 다행인 곳이에요. 이곳은 지역을 나와서 보일 훈련을 못합니다. 나는 넓은 지역에서 보일 수있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보일 수있는 곳과 이렇게 큰 이곳입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가족 발회를 많이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나은 지역의 역할은 도로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주부에서 보일 수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이점의 정체엔입니다. 이 문장과 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로카메우동이 열었습니다. 여기가 중국 비자 받고 그런 거 전문으로 하던 여행사들인데 다음은 닫았어요. 뭐 지금 여행을 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이제 신세계 백화점 쪽으로 갈게요. 신세계 백화점 쪽으로 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대사관 입구고요. 뭐 일단 환전 비자 관련된 건 다 닫았네요. 네. 네. 조용하네요 이제 슬슬 해제 시간이 다 돼가서 그런지 조명을 키는 가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도 일단 길거리에서 팔던 곳들은 다 닫았고요 오른쪽이 공사 중이어서 그런지 딱히 이쪽은 특별하게 보이는 건 없네요 해가 정면에 있어서 빛이 엄청 강하네요 일단 해지는 시간이라 부드럽긴 한데 그렇다고 앞만 보고 걸을 순 없으니까요 여기는 호떡을 파시네요 여기는 스타벅스 그리고 여기 이제 서울 중앙우체국 서울의 메인 포스 오피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는 그냥 명동에서 가고 싶어요 여기가 길건로운 데가 좀 멀리 있어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갔다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회원역에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시작된 도로 이 시장에서는 오이구 제거 이 시장에서 스타벅스 이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지하 상가도 사실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면 리우의 접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공고가 있는 곳을 이틀에서 주로 갈 것입니다. 또는 날씨가scott 더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많은 공고가 있으니, 이후에는 까지 사이 simples입니다. 아 지하상과는 뭐 연 가게가 없네요 이쪽에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다 닫혀있고 사람이 없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주말이면 사람이 좀 있으니까요 여기도 보면 다 문 닫았고요 이쪽도 많이 닫았어요 뭐 종류와 상관없이 수집하는 곳도 있고 전자만배 파는 곳도 있고 물론 주말이라 닫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여기도 많아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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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말 분위기는 많이 나요 여기 분수 근처에도 가족들이 많이 보이죠 살짝 건너가 볼게요 분수로 가까이 가봅니다 저는 그냥 바다에 걸고 있습니다 여름에 비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좀 흘리지 않습니다 여기가 중앙우체국입니다 여기 중앙 우체국이구요. 여기 중앙 우체국이구요. 그리고 여기가 틸잎이 있어요. 여기가 명동 쪽입니다. 이 곳은 명동 주핑몰입니다. 이 곳은 명동 주핑몰입니다. 여기도 튤립들이 있네요 거의 하얀색만 많이 살아남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니까 좀 더 다양한 색이 있네요 there are more colors on this side. probably last week there's more flowers bloom and I'm kind of late to see all these flowers. 아마 저번주에 왔었으면 좀 더 많이 핀 걸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순세계를 찾은 쪽으로 갑니다 iejouz Not all ideas 막 보니까 다들의 일본 explaining 이곳은 신세계 백마스토리입니다. 신세계 백마스토리입니다.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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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비통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모르겠네요. 아직도 늦은 오후라 그런지 하늘은 파랗습니다. 아직도 낮은 오후라 그런지 하늘은 파랗습니다. 여기도 조형물들이 있네요. 데카? 매그놀리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들이 나오죠. 이제 앞에 남산타워가 보여요. 남산타워 보이시죠? 이거 이태원 클러스입니다. 이곳은 장가 아파트입니다. 제가 생각해봐요. 오늘의 작업이 너무 많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이구요 오늘 명동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